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여성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옆에 있고요. 손인상 선생님도 옆에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토요일 순서죠? 저희가 한주 정도 녹음을 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6시간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음을 한 사이에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지금 손인상 선생이 너무 길게 얘기를 하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강 건너 여의도에 불이 다 꺼졌어요. 여의도가 정전이 됐어요. 손인상이 너무 말을 길게 했기 때문이죠. 결심! 저는 최소한 다음 달에는 김미라도로 말 길게 한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둘이 짠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아 나 이제 눈 흐려졌어.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 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초 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차 안에 공기는 안전하십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의 차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타에서 카 에어스톤을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PM10부터 1.0까지 미세먼지부터 극초 미세먼지까지 모두 정화합니다. 필터로 집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전기로 집진을 하기 때문이죠. 미세먼지 수치창이 있어서 현재 오염농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고 에어비타 1, 2와 마찬가지로 물세척 반영구 필터를 사용하여 유지비가 더 들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비교적? 헤드레스트 뒤에 장착하고 오토 모드로 돌려주시면 설치 이후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 안 공기가 안 좋으면 알아서 돌거든요. 이제 99.3% 정화된 공기와 함께 드라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둘러주세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정치의 괴로움이란 대저의로 합니다. 인터뷰 하나만 좀 볼까요? 강준만 교수, 그 유명한 강준만 교수께서 작년 11월에 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나 봐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뉴스 수용자들은 공정한 언론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해장국 언론을 원하는 사회에서는 언론개혁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 철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당대의 어떠한 지식인들은 당대만 살아봐서 그런지 자신의 당사자성을 빼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도 정치의 주체고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걸 인식한 속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싶은 모양이다.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중이고 나도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싶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지식인들에게 제가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때도 많이 그랬겠네요. 선생님. 지가 신나 떠들어놓고 왜 지쳤어? 왜? 6시간째 우린 이게 뭐야? 그랬습니다. 네. 특히 제3공화국 때는요. 프랑스 제3공화국. 새롭게 창간되는 신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자본,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었고. 나네, 나. 그때 인쇄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은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있었고. 저희도 애플을 등에 업고 한 말이나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들이 서로서로 경쟁체제가 돼요. 서로서로 경쟁체제가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면 더 자극적인 얘기를 쓰게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진 게 인문학 연구자들이 참 많아져서 연구자분들이 별 새로운 사실들을 참 열심히 연구를 하세요. 하늘에 별처럼 많아요.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체포가 되고 나서 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아직 그러니까 유죄라고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 신문들이 얼마나 많이 드레피스를 까댔는가. 96%의 신문들이 드레피스를 까댔습니다.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런 걸 공부했군요, 최근에. 하나씩 하나씩 다 세서요. 하나씩 하나씩 다 세서 보니까 라크루아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카톨릭계를 대변하는 약간 보수적인 신문인데 그 당시에는 가장 뭐랄까 우파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드레피스는 프랑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국제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다라고 하는 걸 일면에 내걸었었고요. 국제 유대인 조직이 또 나오네요. 국제 무슨 조직? 르 땅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귀족 출신의 미녀 애인이 드레피스를 뉴욕에서 반역자로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해요. 이건 각종 혐오를 전주에서 비볐네요. 전주를 욕 보였어요, 저희가 지금. 이 기사가 왜 나가냐면 드레피스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사생활을 일단 파헤쳐놓고 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버무리면 이걸 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까? 더 흥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그 애인이 유혹해서 반역자로 만들었다는 서사를 만들자. 그거 뻥이에요.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르 마땅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드레피스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독일 장교와 만났다. 드레피스는 러시아에 간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거는요. 헬마우스 천 명 있어도 못 막아요. 헬마우스 3천 명쯤 있으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헬마우스는 우리나라에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뒤져보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드레피스가 힘없는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 뒤져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짜장면 시켜 먹었다. 뼈 없는. 짜장면에 뼈 없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문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내면 여론이 움직이잖아요. 여론이 이미 다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독자들은 다 그냥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드레피스는 이미 범인일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의 이번 주의 부재는 세상 사는 이야기인데요. 참 익숙해지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의 압력이 막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드레피스가 무죄가 되면 군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반역자를 색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때 정부는 살짝 불질러 놓고 지내도 약간 당황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더 연기가 되거나 혹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될 때까지 더 기다리거나 역시 대개 많은 비난 여론을 감수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면 한 증인이 나타나서 자기는 드레피스 가족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증인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드레피스 가족의 가족사를 다 파헤치죠. 드레피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는 있죠. 가족이니까. 아무튼 형, 동생, 아버지 등등등. 드레피스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자본가입니다. 드레피스의 형은 공장주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드레피스 집안이 갖고 있는... 드레피스 대위를 털다가 안 나오니까 가족들 털기 시작했군요. 드레피스 집안이 갖고 있는 공장에 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나니까 보험금을 수령을 했죠.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니까. 서유럽의 보험의 역사는 깁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가 독일계 회사예요. 딱 나왔네. 바로 이런 반응이 딱 나오죠. 공작 자금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신박한 방법이 있었구만. 그 보험금을 수령한 그 보험액, 수령액수가 일반 상식보다는 좀 많았어요. 공장을 복구를 다 하고도 새로 한 공장을 또 지을 수 있을 만큼 꽤 많은 돈이었어요. 파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집 몇 채 살 만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불이 좀 났는데 보험금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이 나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들을 한 거죠. 학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사실은 보험금을 그만큼 많이 내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 그렇죠. 좋은 보험을 든 거죠. 그랬던 건데 사람들은 저것이 독일로부터 자금이 들어온 증거다.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너무 아파가지고 작년 가을에 실비보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비보험 먼저 든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엄마가 들어줘서 거의 물려받았는데 옛날 보험은 싸고 너무 보장 범위가 넓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 받고 110% 환불받아. 황금받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갑자기 이상보험회사의 광고를 막 해요. 그리고 이상보험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막 흘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UMC가 이상보험회사로부터 팔이 벌어졌는데 260억 원을 받은 거예요. 260만 원이 아니고. 세상에 이상보험회사 거의 파산했겠네요. 260만 원이 스토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한다 이거죠.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군인으로서 폭약학교 출신이에요. 당시 신문들이 드레피스가 폭약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신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장에 불이 났잖아요. 폭약학교 출신이에요. 얘는. 불을 일부러 질렀을 것이다. 이건 빠져나가지 못하네요. 잡았어. 잡았어. 드레피스가. 그러니까 어떤 필적 외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유죄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다 잡았죠. 사이버 수사대가 다 잡았네. 그리고 그 유죄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론 재판이죠. 거기서 이미 모든 재판이 다 끝난 거죠. 이런 것은 심리가 아니라 코렁탕이라고 불러야죠. 드레피스는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악마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프랑스용 기아나는 지도 한번 심심하면 보세요. 남미는 카리브해를 제외하면 위쪽에 섬이 별로 없습니다. 지질학적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섬이 어쩌다가 있으면 되게 떨어져 있고 완전 조그만해요. 기아나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섬입니다. 유배 전용 섬같이 생겼어요. 탈출을 하더라도 유럽에서 많이 멀어요. 탈출하면 죽어요. 빠삐용이 갇혀있던 섬 아닌가요? 무시무시한 섬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에 퇴역식을 갖게끔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군인으로서 유배를 가는 게 아니고. 퇴역시켜서. 퇴역시켜서. 불명의 퇴역이죠. 불명의 퇴역을 하는데 그 퇴역식을 공개로 합니다. 조리돌리죠. 육군 사관생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참모로 참모입니까? 지휘관으로 있었던 부대의 병사들 다 도열시킵니다. 그 앞에서 거기다가 그냥 일반인 구경꾼들까지 몰려든 앞에서. 일단 그 견장. 계급장이죠. 계급장을 떼고 양 어깨에 있는 거. 그다음에 부대 마크도 떼고요. 단추까지 다 떼요. 이 군복에 있는. 단추 비싼가 봐요. 단추 띈다는 거 참 이상하더라. 단추에 프랑스 군의 마크가 있으니까. 단추 띄는 거 일본 만화 보면 옆 학교 정복할 때 단추 띄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모욕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브레이브맨도 뺏겨야 되나? 단추 자체에 일단 프랑스 군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으니까. 너는 더 이상 프랑스 군인이 아니야. 우리의 명예로운 군인이 아니야. 라고 다 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도 칼 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드레피스가 쓰고 있던 칼을 두동강으로 쪼갭니다. 네. 풀어뜨리죠. 그렇게 하고서 퇴역식을 하는데. 그 퇴역식 자리에서 드레피스는 군중들을 향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프랑스 만세라고 말을 해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것이 언론에 나갔을 때 드레피스가 드디어 자백을 했다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네. 이때 그 보도 행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라리브로파홀의 그 드루몽. 그 폭로에서 뜬 매체. 네. 에드와르 드루몽이 유대인 장교의 전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장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그 유대인 장교들은 그냥 혈통이 유대인일 뿐이지. 스스로는 나는 그냥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장교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결투를 하러 와요. 현피를 뜹니다. 현피를 떠가지고 드루몽이 져요. 당연히 뒤지게 맞고. 그리고 잘못했다.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어. 사과를 하고 패배 선언을 하고. 그런데 드루몽이 명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냥 막장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어서. 보통 그렇게 이제. 집에 가면 또 하죠. 패배 선언을 하면 다음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반유대 선동을 계속 합니다. 사람들 비슷하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드루몽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저항적인 포지션으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이에요. 좌파라고 읽혔어요. 왜냐하면 이 드루몽은 흑수저 출신이고 흑수저 중에도 그냥 집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요. 아프고 집에 빚이 많아서 한 10대 초반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되게 계급주의적인 정서를 담아가지고 부자들을 공격하고 금융회사들을 공격하고 그런 기사들을 매일매일 받아 쓰는 그런 신분인데. 그런 언론은 보통 욕을 못 먹어요. 항상 저항적인 위치. 설명 잘하기가 힘드네. 욕을 못 먹습니다. 잘못해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일단 드래프스는 유죄를 선고받고 떠났습니다. 군부 내부에 피카르 중령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군대의 정보 참모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독일의 대사관을 감청하다가 거기에서 에스테라지라고 하는 프랑스 중령하고 뭔가 그쪽에서 전보를 보낸 걸 봐요. 에스테라지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독일 쪽에서 에스테라지 중령. 그 프랑스 군인에게 전보가 왔다. 이게 뭔가 하고 의심스러워가지고 에스테라지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혼자서요. 추적을 해보니까 에스테라지가 썼던 어떤 문서를 발견을 하는데 그 필적이 실제 진범의 필적이에요. 네. 실제 드래프스가 기소될 때 그 명세서의 필적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카르 중령이 군부 상부에다가 수뇌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실제 진범은 그 드래프스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군부가 무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 지금 미쳤어? 이거 폭로되면 큰일 나요. 지금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 네. 그래서 이 중령이 선택한 게 쇠레르 캐스트네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상원의원한테 그 정보를 찔러요. 제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보를 하면서 나를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쇠레르 캐스트네르는 그 증거를 까진 못하죠. 누가 그걸 밝혀라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 알려지니까. 증거를 까면 군 수뇌부가 바로 이 피카르를 잡아갈 거 아니야. 따라서 증거를 받은 상원의원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아젠다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싸움을 못해요. 네. 이 사람도 처음에 그 증거를 딱 받아보고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드래프스가 유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완전 생각이 다 바뀐 거죠. 모든 증거가 다 조작이 됐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재판이 불법적인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진행이 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상원의회에 가서 이 재판이 불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죄 증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라고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드래프스가 무죄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재판 절차가 맞지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천천히 걸어가 보자. 밟아보자. 하지만 그 상원의회에서의 발언이 신문에 역시 보도가 돼서 드래프스를 옹호했다. 국제 유대인 조직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가고 그리고 라리브그 빠홀 드른봉이 만든 그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개신교인은 전부 다 절반 정도는 유대인이라고 봐야 된다. 그 상원의원이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만 이제 적이 아니에요. 개신교인도 적인 거예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고 개신교인은 되게 드물었거든요. 원래 족치려면 특성이 소수자여야 돼요. 어쨌든 내부 제보에 따라서 진범인 에스테라지 중령도 군부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군부는 그걸 무마하려고 하니까 무죄를 때리게 되죠. 그리고 체레르 키스튜네로는 일룸보 짓을 하다가 클레맹소한테 일룬인데요. 그걸 일룸보라 그래요? 몰라요. 노원구 용어인가 봐요. 고자실쟁이를 일룸보라 그래요? 내가 이런 정보를 받았어. 내가 내부 제보자한테서 이런 정보를 받았는데 너도 한번 읽어봐. 나도 깜짝 놀랐거든. 클레맹소는 그때 야인이 되어 있었는데 딱 보고서 자기도 보고 깜짝 놀라 그래요.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클레맹소는 그때 로호흐라고 하는 새로운 신문을 창간을 해요. 이때 보면 새로 창간된 신문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때 신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로호흐 신문에 그 유명한 에밀 졸라의 자키운스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됩니다. 우리도 아는 그 글. 글의 내용은 조사장교가 이 사건을 전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조사장교라고 하는 거는 드레피스를 조사한 그 장교 말이죠. 그 필적부터를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이하 군 수뇌부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묵인을 했다. 비공개 재판에서 드레피스에게 선고된 유죄 사유가 드레피스가 알자스 출신이고 알자스는 지금 원래 전에 프랑스당이었지만 독일당이 된다죠. 그리고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학구열이 높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죄 증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 무서워서 공부하겄나. 그리고 그거 말고는 조작이 된 명사서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드레피스가 안 썼다. 피카르 중령이 독일 대사관에서 에스트라지에게 보낸 전부를 입수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때려보니까 걔가 범인이더라. 철저한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그 에스트라지. 그러니까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 이하 군수뇌부에 역시 보고를 했지만 깔아 뭉개지다가 무죄를 받았다. 걔네들 내가 다 고발할 거야. 국방부, 군사법정 전부 다 고발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 짧은 드레피스를 심리하는 데는 사흘 걸렸다고 하죠. 그 짧은 심리 기간 동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필적이 명사서랑 다르다. 라고 했더니 법원이 한 말은 드레피스가 남의 필적을 쓰다니 이 나쁜 놈. 실제로. 뭐야 그게.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니들 다 고발할 거야. 니들 다 나빴어. 이런 식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드레피스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프랑스는 말이죠. 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수사까지 하고요. 기소를 하고 재판을 같이 해요. 그땐 특히 더 그랬습니다. 민간 판사뿐만 아니고 군 재판관도 그랬죠. 그러면 그 판사가 누가 되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되게 많이 바뀌는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의 상권분립의 재판부와는 사뭇따로군요. 네. 힘이 너무 많아요. 그 민간 판사는 내각에서 임명을 하고요. 군 재판관은 군부에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군 재판은 군부에서 그냥 재판을 하는 거예요. 증거도 만들고 기소도 때리고 재판까지. 재판 조작이 일어날 경우에 되돌리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작 당사자를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해요. 군사법정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소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드레피스를 옹호하고 나온 그 글을 쓴 에밀 줄라는 연재소설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웹툰 작가입니다. 네. 연재소설이라고 하는 건 시민왕 루이 필립 시절부터 신문에 연재소설 란이 생기면서 조금조금씩 생겼던 장르인데. 그때까지는 신문이 좀 비쌌어요. 예약 구독료를 한꺼번에 지불을 하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형태였는데. 그때도 이미 신문의 구독료는 주 수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들은 광고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했는데 광고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문을 많이 팔아야겠죠. 왜냐하면 대중한테 종이값 바퀴도 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연재소설을 싣기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는 신문의 독자수가 문학 독자수 단행본 독자수를 월등히 앞질르게 돼요. 연재소설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접하려면 책으로 접하는 거죠. 단행본. 그게 사라집니다. 아니면 문학 잡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신문이 앞지르게 되니까. 나중에는 문학 잡지들도 연재소설을 하게 됩니다. 신문 연재소설이라는 게 한 100년 같군요. 그 유행이. 네. 과거에는 그냥 단편집 같은 것을 싣던 문학 잡지들이 연재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문학 잡지가 신문 같은 형태로. 4페이지짜리 그런 작은 신문 형태로 나오면서. 매일매일 연재를 하는 형식의 신문이 나오게 되죠. 문학 신문. 마감 빡셌겠네요. 매일매일 연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보통 한 달치 받아놓은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는 않아요. 한 5일치 세이브 온 거 받아요. 매일매일 연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독자들이 이 스토리가 막 줄거리가 흘러가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편지를 막 보내서. 쟤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비호감 캐릭터야. 그럼 그 비호감 캐릭터가 죽어요. 옛날에 1일 드라마 융성기의 저녁 8시만 되면. 그렇게 방송국 전화기 불 나던 그 시절하고 똑같군요. 지금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렇게 한 지잖아요. 요즘에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학 전문 신문의 이름이 질블라스라고 하는 신문인데. 질블라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옛날 판타지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질블라스는 단지 그냥 매일 연재를 할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대중문학 장르였습니다. 여기에 연재가 되어섰던 에밀 졸라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르미날이 폭력죄를 저지르고 광산마을에 취업을 한 광부가 된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서 광산마을의 실태를 보고 되게 안타까운 노동 현장을 보고 노조를 조직을 해요. 파업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군대가 진압을 하러 오잖아요. 자본가가 군대에다가 꼽아라가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서 메인빌런이 누구일까요? 광산주인? 그렇죠. 보통 그러면 광산주인 아니면 군부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메인빌런은 그게 아니고 다른 광부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많이 폭력적이고 더 껄렁껄렁한. 그래서 죽여요. 그 메인빌런 라이벌을. 그리고 뺏어요. 여자친구를. 갑자기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 시절 1일 드라마 특이하네요. 아니요. 이거는 그 시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아니 근데 그때 연재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의 특징이에요. 그 전체적인 완결된 서사 구조를 보면 기승전결이 잘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자들이 한 며칠 전에 스토리를 이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떡밥을 미리미리 깔아둔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되는군요. 그날그날 그 하루치 그 연재분 안에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루미나를 읽어보면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되게 재밌는데 지금 읽어도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뭔 얘기지 이래요. 여자친구를 뺏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광산을 무너뜨린 사람은 어떤 아나키스트에요. 그러고 나서 주인공이 그 광부 마을을 빠져나와가지고 파리로 가는데 그러면서 그게 끝나는데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나는 더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아무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고 빼앗아 놓고. 그거를 프랑스 문학 연구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의 현장을 고발하던 소설이었다. 노동운동 그런 계열의 소설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멋있는 말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거 쓰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 멋있는 주인공이 막 다 막 때리고 막 그러는 종류의. 근데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인기가 있었다고 해봤자 그거잖아요. 연재 소설은 그 당시에도 권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문학 독자들은 여전히 그 단행본으로 나오는 문학을 상급 더 좋은 것으로 치고. 그렇게 연재가 되는 문학은 대중문학 좀 낮은 것 재미를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에밀 졸라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설명해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질블라스지의 편집자였던 사람이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은 소문한 약쟁이였고요. 그리고 약을 빨면서. 소문이 저한테까지는 안 났네요. 다른 사람들의 소설을 막 편집을 하다가 자기도 취미로 막 소설을 써요. 목걸이. 네. 그래서 아 그 가엾은 마틸다. 그 목걸이는 짭퉁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쓰고. 앙리 로슈포르도. 만약에 마리오 하나였으면 이 대목을 쓰고 웃었겠네요. 케찹. 웃어. 소설가 앙리 로슈포르도 이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했었고요. 그 앙리 로슈포르는 극저와 극우를 같은 소설 안에서 많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드비시도 여기다가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비시는 작곡가 아닌가요? 작곡가인데 여기에 칼럼을 썼었고. 가끔 되게 질퍼난 시를 그때 드비시가 쓴 시를 황교안 씨가 지금 읽으시면은 뒷목 잡고 쓰러지세요. 아 그래요? 왜요? 너무 질퍼냈어요. 이건 황교안 아니라 누가 읽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때 그런 되게 좀 저질스러운 그런 것들이 연재됐던 것이다. 그리고 드비시와 김오파상의 증명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러놓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짜장면 아무렇게나 먹던 애기 같네요. 수염들이 많이 귀엽죠. 수염을 좀 관리를 예쁘게 좀 하지 니트하게.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예술가 수염이었어요. 그 드비시의 달빛이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조성진 씨를 애무부 장관으로 앉혀보세요. 안 넘어가 빨리? 아 질블라스지 이것만 말하고 할게요. 질블라스지에서 연재됐던 소설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루팡. 루팡. 쾌도 루팡. 모리스 르블랑이 쓴 것이죠. 하여간 에밀졸라의 위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 그래서 홈진은 기억에 남고 루팡은 기억에 안 남는군요. 1일 드라마였어 이놈은.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쾌미하우스 애견 매트.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법률가, 군장교, 기타 등등 명망가들이었습니다. 명망가? 네. 그 사람들의 반방문들이 막 나와요. 에밀졸라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웹소설가 같은 느낌인데 아무리 인기는 많았다고 하지만 낮게 깔아보죠. 지금으로 치면 나는 아기는 악마를 키운단가 그런거나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것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그게? 찾아보게 만들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유명한 작품이군요. 나 혼자만 레벨업. 나는 고발한다를 일면에 실어서 세상에 발표한 로호흐지는 클레망소가 만든 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클레망소는 또 말씀드렸듯이 부패 혐의자, 영국의 간첩 등등등으로 낙인을 지켜가지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서 좋아했겠어요. 우리 클레망소 얘기를 한참 했죠. 좋아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나는 고발한다가 실린 그날의 그것은 30만 부가 팔렸는데 오늘날 보면 에밀졸라가 쓴 것이 되게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런 것처럼 설명되고 있어요. 후세에는. 그렇게 설명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30만 부 팔렸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르포트 주루코날 같은 그런 신문들은 매일매일 평균 200만 부가 나갔어요. 그렇군요. 라크루아 같은 경우는 한 18만 부 매일매일. 그런데 나는 고발한다가 나간 르포트 주루코날은 원래 보통 한 몇만 부 정도 나가다가 그날만 30만 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30만 부가 나갔느냐. 찢고 불태우려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소비가 이해가 되네요. 사람들이 실제로 군중 집회를 열어서 신문들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찢고 불태우는 그런 시위를 합니다. 20세기 후반의 한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신문이 하루에 팔려나가는 게 천만 부가 좀 넘었다고 상회했다고 하죠. 하루에. 30만 부. 많이 팔렸는데 그만큼. 그리고 에밀졸라는 그 글을 쓴 죄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당합니다. 무조건 이런 기소는 당합니다. 사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자기가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의 신명을 다 언급했어요. 그렇죠. 기소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을 가죠. 이때 재판에서 했던 마지막 진술이 영원히 남았죠. 언젠가 프랑스는 자신의 명예를 구해준 나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댓글 막 달리죠. 다 돌아오지 마 이놈아. XXX야. 그때 에밀졸라 기소의 학자들이 탈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어쨌든 유명한 학자들이 마구마구 구명을 하려고 서명을 하는데. 그것이 지식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인트리정스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어떤 사회의 불의,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사람 등등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보호하고. 거기에 옳은 곳에 대해서 옳다고만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지식인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뭔가 여론이 반대하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프랑스를 둘로 쪼갠 건 맞습니다. 둘로 쪼갠는데 단지 한쪽 진영이 되게 많이 컸고 다른 한쪽 진영이 많이 작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98대 2쯤으로 둘로 쪼갠어요? 그래도 한 80대 20쯤은 됐던 것 같아요. 대박 망한 쌍쌍바. 그건 기스났다고 하죠. 그런데 대박 망한 쌍쌍바는 어떠냐면요. 신급으로 망하면 한쪽 나문대기가 그냥 나오죠. 그렇죠. 나문대기만 나오죠. 이때 치러진 총선이 되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좌우익이 연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익의 연합은 앙띠 드레피스하드. 그러니까 드레피스 반대파라고 나옵니다. 안티 드레피스군요? 네. 그게 하나의 정치 세력의 이름이에요. 기껏해봐야 그냥 정말 유죄라도 스파이에요. 네. 그렇죠. 젊은 스파이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스파이가 유대인이고 독일에게 팔았다는 혐의인 거예요. 그래서 98%가 뭉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98% 아니겠습니다만. 그 앙띠 드레피스에는 왕당파. 너도 나도. 그리고 자유대중행동 말씀드렸던 매주마다 집회를 열고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부채질을 하고 계신. 애국.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불랑제 추종자들의 한 잔당까지도 다 모여서 거기에 다 들어가서 출마를 했고. 그리고 그 반유대운동을 많이 언론으로서 주도를 했었던 에드하르 드루몽도 알제리에서 출마를 해서 스스로 당선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드레피스가 유죄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유죄라고 다 믿고 있었죠. 그런데 뭘 합쳐요? 그럼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에 돼지고기가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합쳐서 한 당이 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뜨거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게 49%의 지지를 받던 97%의 지지를 받던 정치인들은 들러붙어야죠. 총선 때가 되면. 이게 한 당으로 당을 합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연합을 한 거죠. 우리 쪽 후보를 낼 때 너희 쪽 후보는 내지 마.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하자. 그걸 다 짜맞춘 거예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수구 왕당파 귀족들이 드레피스를 같이 씹는 살롱 모임. 그러니까 그 살롱 모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번쩍번쩍 빛나고 휘황찰랑한 그런 데서 하죠. 고급스럽고. 거기에 노동운동 계열의 유명인들을 초대를 해요. 같이 씹으려고. 그냥 모두의 잔치군요. 아 단톡방 초대. 그리고 이제 그 에밀졸라를 지지하는 지식인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대학 강연을 막기 위해서 왕당파 청년위원회와 사회주의 청년위원회가 연대대모를 합니다. 같이 가서 막 그 몸으로 막아요. 그리고 막고 딱 보니까 어 너는 왕당파야? 넌 사회주의자야?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도시에서 시가전히 벌어져요. 둘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싸우는 거예요? 어 잠깐만 우린 서로 적이었잖아 이러고. 완전 훌륭한인 게 자기들끼리 막 힘을 합쳤다가 또 자기들끼리 조금 있다가 막 싸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노만 폴란스키 감독이야. 갑자기 요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영화 자큐즈가 개봉을 했습니다. 상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 감독 노만 폴란스키의 성추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영화가 크게 주목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점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의 블랙 코미딘데 이걸 코미디로 안 만들다니 아쉽네요. 그때는 SNS가 없었잖아요. 소셜이 없었죠.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드레피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호외 스스로 찌라시를 만들어요. 스스로 팜플렛을 만들고 아 드레피스 코인 그걸 막 그 길에다가 뿌리든지 아니면은 그 벽보 같은 식으로 건물에다 붙이든지 드레피스는 유죄다. 드레피스는 반역자다. 이런 것들. 아 국민 스포츠가 됐군요. 네. 모두가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 길거리에 나붙었던 어떤 팜플렛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명세서를 실제로 드레피스가 안 썼다고 치자. 그러니까 더 범죄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드레피스는 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과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 다들 하는 거죠. 네 존재가 곧 범죄다. 그러니까 죄를 죄의 증거가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론이 조금 흘러가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 죄의 증거가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속인 것이 바로 드레피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현피를 떠요. 사람들이 막 서로 찔러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이 얘기는 되게 자세한 기록이 없어도 어디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길에서는 드레피스 문제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툭 하면 서로 싸웠다. 만평도 많이 남아있고 기사도 많이 남아있죠.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카톨릭은 대자 대부 이렇게 대모를 하는 관습이 있잖아요. 대자 대부 관계가 파양이 돼요. 서로 그 뭐야 하는 얘기가 달라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한 건 뭐냐면 96%의 사람들은 다 드레피스가 범인이라고 믿었고 드레피스가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드레피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더 명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 와중에 새로 국방장관으로 카베냐크라는 인물이 임명됩니다. 관심 안 가지고 들으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 와인 이름 같긴 합니다만 카베냐크는 에스테라지를 좀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카베냐크가 생각한 거는 에스테라지가 드레피스의 공범일 것이다. 이 사람도 유대인 조직의 하수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의 틀이 제일 무서운 벽입니다. 일단 드레피스가 범인이라는 건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레피스가 아니고 에스테라지를 법정에 세워요. 그런데 드레피스가 이미 유죄가 되어 있는 와중에 에스테라지를 또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면 또 크게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품위 유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러들여서 재판을 때립니다. 에스테라지는 잡혀가지요. 진범이고요. 잡혀가는데 자기가 왜 잡혀갔는지 물론 알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품위 유지 그런 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범죄의 혐의를 받아서 자기가 드레피스가 지금 겪고 있는 나도 유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기아나로 끌려가 못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테라지가 폭로를 해요. 혼자 죽으면 안 되죠. 이 상황에서는. 군 참모본부가 좌파 정치운동에 사람을 심어서 지금까지 대중운동을 지휘해왔다. 와. 엄청난 폭로인 거예요. 아니 에스테라지는 근데 사실 버텼으면 됐을 것 같은데 개인의 공포는 또 그게 아니었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재판으로 끌려갈 때부터 원래 실행하는 손을 더럽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윗선과 연락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재판에 갔을 때 품위 유지 그런 식으로 죄목에 갔을 때 자기가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자기 상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등등등 했는데 그 시도가 다 좌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참모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중요 비밀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니들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당장 퇴역시켜야겠다. 바로 퇴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니까 카베냐크가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사건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작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나섰던 문건을 조작했다고 그 정보를 고발을 한 피카르 중령이 있었는데 그 피카르 중령의 바로 위 상관인 앙리를 데리고 와서 자세히 물어. 내가 딴 데다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은 똑바로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앙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문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자기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드레피스가 쓴 필적을 종이를 잘라가지고 풀로 묻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 조작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서야 국방 장관이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여론이 다 바뀌게 되죠. 모든 여론이, 모든 대부분의 신문들이 드레피스 사건에 재심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입싹 씻는군요. 에스테라지가 단순히 진범일 뿐만 아니라 너무 큰 비밀을 폭로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도. 혼란,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재심을 막 요구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강경한 극단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 신문들이 있었죠. 역시 라리브흐 파울이 그랬는데 그 문서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유죄의 증거이잖아. 이제까지 자기들이 막 던져놓은 그건. 그런데 그 유죄의 증거이잖아라고 하는 유죄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것 빼고 다 유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요. 라크루아지는 지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되게 신뢰를 받고 있는 카톨릭계 신문인데 그 당시에 신문 사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프랑스에 유대인이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10만 명 정도를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설을 내고요. 카톨릭계 신문이 아직도 있는 곳이 학살을 주장했다. 그리고 라리브흐 파울과 카톨릭계가 모여서 모금운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기 위해 모금운동을 해요. 카톨릭 단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진짜 공화정의 신나는 테스트 배드네요. 보여줄 거 다 보여주네요. 지금의 카톨릭은 이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카톨릭계가 많이 보수적이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도 보이는데 요즘 되면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패닉이 신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자들은 재심 반대 운동을 하는데 드레피스 재심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유죄가 명확한데 뭔 재심이야. 그런데 이건 사실 그거죠. 두려운 거죠. 혐오와 분노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렇게. 이 두려운 게 뭐가 두렵냐면 만일 드레피스가 실제로 무죄가 아니라면 내가 멍청이다. 지금까지 드레피스를 그토록 증공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해왔던 우리가 다 잘못한 거가 되잖아요. 나는 마녀화영이나 일삼톤 또라이다. 그렇게 재심 반대 운동을 막 하고 그러는데 약 1년 정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교황청에서 저건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재심 반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지를 하는 지침을 내립니다. 말로 들으니까 교황청으로부터도 벌인을 받는 거죠. 말로 들으니까 말같이 재심 반대 운동이라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앞서서 클레망스와 현필을 떳떳었던 애국자연맹의 데룰레드라고 하는 하원의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하원의원이 드레피스가 만일 실제로 무죄가 된다면 프랑스 전체가 다 유죄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무죄를 받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애국자연맹의 거대한 집회를 엽니다. 파리 시내에서요. 대통령 행렬이 마침 그때 거의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던 군 장교를 납치하려다가 붙잡혀서 기소가 됩니다. 납치하려던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군 장교에게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군중은 다 모여있고 대통령을 죽이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역죄 쿠데타 혐의를 받고 바로 이제 그 사람은 정치 경력이 끝나게 되죠. 근데 드레피스가 재심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심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프랑스의 군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프랑스인들을 유죄로 만들게 돼요. 언론인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가있다가 온 사람 입장에서는 소신이다 뭡니까? 그렇죠. 지금 빨리 풀려나고 싶은 게 더 크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특히나 이제 드레피스는 되게 그런 일들을 다 겪고서도 자기 스스로 되게 프랑스 군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명예심이 되게 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면 프랑스 군부의 수뇌부 장군들이 다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독일하고 긴장 상태에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재심을 받지 않고 단지 유죄를 선고했었던 그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결정에 동의를 하고 선방이 됩니다. 사실 사면에 동의를 했다는 건데 그래도 드레피스의 무죄를 외쳤던 사람들이 다 드레피스를 비난했었죠. 그렇죠. 정식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너의 유죄를 왜 인정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드레피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서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막 운동이 막 벌어졌을 때 그 피해자가 그 운동과 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맞춰 싸우려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그래서 CJ의 이재현 회장도 항소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급진주의자들 드레피스를 옹호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드레피스가 그냥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 되게 많이 실망을 하고 대신에 또 다른 영웅을 찾아내죠. 그 또 다른 영웅은 누구냐면 피카르 중령입니다. 내부 고발을 했었던 그 피카르 중령은 당당하게 그냥 감옥으로 들어갔고 나는 자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죽지 난 자살을 안 할 거니까 만일 내가 변사치로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 날 죽였다고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영웅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당시에 드레피스를 옹호했었던 사람들은 결국 보면 대중들이 그토록 싫어했었던 클레망소예요. 그 클레망소 계열의 급진당 가장 소수파였던 급진당과 그리고 장조레스라고 하는 온건 사회주의자 계열의 장조레스는 르 피가로지의 창간자인데 피가로지는 지금도 역시 있죠. 피가로 한국판도 지금도 있을걸요? 모르겠네요. 피가로지는 신문을 딱 사면 신문 1면 제일 위에 상단에 장조레스가 만든 거 써 있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피가로지는 드레피스가 그렇게 잡혀간 이후에 드레피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지 드레피스 형의 인터뷰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썼죠. 그 정도만 지지를 했었죠. 드레피스를 정말 소수다. 4%다. 이 급진당과 온건 사회주의자가 연합한 이 세력이 다음번 총선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프랑스는 더 큰 진보를 향해 가게 되죠. 반유대주의는 계속해서 들끓었지만 그 이후에도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독일군의 스파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프랑스 군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드레피스가 1차 대전에 참전해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 드레피스뿐만 아니라 유대인 장교들 유대인 군인들이 참전해서 같이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1차 대전의 과정을 보면 처음엔 프랑스 군이 많이 밀려서 프랑스 내에서도 항복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 클레망소가 결사항전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경매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이번 주 동안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미디어가 있고 100%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표가 있고 이러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지옥도를 지금 다 들으셨는데 이게 불과 30몇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엄청 한 100년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저로 얘기해볼까요? 저는 유신 시절에 태어나서 쿠데타를 한 번 겪었고요. 저 민주정에서 쿠데타의 후신이 당선되는 것도 한 번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직접 뽑아서 말이죠. 다른 공화정에서 흔치 않은 탄핵도 봤어요. 두 번 봤어요. 그렇죠. 한 번 안 되고 한 번 되는 거. 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이름의 장벽을 뛰어넘으실 수 있었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의 프랑스의 사회가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반증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이 문제는 드레피스 대위가 무죄다라는 걸 인정하는 공식 발언을 하는데 100년이 더 걸립니다. 1995년이었고요. 그때 가서야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되죠. 공식 사죄 프랑스 대통령의 공식 사죄는 올랑드 시절에 가서야 됩니다. 2012년입니다. 이게 100년이나 끌일이냐 그래 보입니다. 100년 만에 이렇게 하다니 그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피곤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러고 나서 2차 대전이 있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있죠. 이 두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서유럽에까지 넘어왔던 이 반유대주의적 사건들 특히 이 사건 결국은 다 합쳐서 유럽에 진출해 있던 많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시온이즘이라는 걸 공고하게 만들게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총매들 중의 하나입니다. 시온이즘에 불을 붙입니다. 이래놓고 현재의 국제 분쟁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기껏해야 백년전 일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때 다같이 반유대주의로 몰려가셨던 그 하나의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한 거죠.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고 그랬던 것입니다.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었고요. 그리고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의 상황에 이 등장인물은 누구고 이렇게 빗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의 극단화가 심한 시대니까 양 극단마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 쪽마다 다 나쁜놈 만들어놓고 나쁜놈을 장작 위에 매달아놓은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불을 붙이는 제사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고 그런데 이게 프랑스처럼 공화정을 처음 경험한지 얼마 안 된 초보 프랑스처럼 그 모닥불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은 선진국에는 여기저기 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2020년의 첫 번째 이상평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긴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죠 그게 펑크 스팀펑크 네 스팀펑크 아 지금 다 하얗게 다 불태웠어요. 스팀펑크라고 떡밥을 던져놓고서 이런 얘기를 3일 내내 했습니다. 처음 시작 스팀 돌았죠 지금 그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업평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뉴스사카이브가 있었는데요. 눈앞에 원고가 있습니다. 14년에 4년 6년 전에 이재현 회장이 벌금 260억 원을 받고 케어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 모습을 본 대기업들이 바짝 쫄아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온 동네에 태극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네. 온 광고에 태극기를 집어넣고 정부를 어떻게 응원하고 저렇게 응원하고 그 신호탄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1989년에는 아야톨라께서 네. 악마의 시 작가를 죽이라고 시키셨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야톨라는 죽었고 악마의 시 작가는 아직 살아있죠. 살만 루시디는 이제 경혼도 안 붙이고 잘 지내시는 것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메이니파의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갑니다. 아야톨라여도 갈 땐 갑니다. 물론 역사를 이야기할 때 손희상 선생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역사에 따라 역사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 역사 연구자들의 무슨 결과 같은 걸 볼 때마다 재밌던 게 프랑스 학문은 뭔가 거대한 블로거 조직 같아요. 맞아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블로거들을 블로거들을 굳이 국가가 그냥 매겨 살리는 거예요. 아무 블로깅이나 해라. 이래가지고 되게 연구성과 조이지 않은 듯한 연구성과들이 되게 유명한 게 많아요. 프랑스에서 보면은. 그게 제가 본 특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말 대잔치를 프랑스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말이 나올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다. 드레피스 시절 즉 제3공화국 프랑스 제3공화국 시절에 대한 역사 연구는 프랑스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겠죠. 공화정을 선도해왔고 혁명의 주최국이니까 이 나라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세한 걸 많이 연구해놨을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지를 언제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남아있죠. 대단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이 드레피스 사건 전후에 있던 신문 만평을 전부 다 모아놓은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 기록에 지금 우리 같은 100년 뒤에 150년 뒤에 후대들이 지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고민은요. 우리 시대에 프랑스 제3공화국 같은 일이 일어나면 후세는 무슨 기록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극다 매체의 시대인데 그렇죠. 너무 많은 기록이 있죠. 울트라 다매체의 시대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 똑바로 안 하면 펜앤마이크만 봅니다. 그럼요. 100년 뒤에 역삭도가 지금 우리는 사진 한 장 보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고 그 당시에 복식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세는 지금의 복식을 어떻게 연구하죠? 역사학자들끼리 하입비스트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눌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시에 하입이 어디 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22세기의 역사연구자들이 다매체 시대의 역사의 위기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있었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화가가 있었어요. 모딜리안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분이 친구예요? 아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화가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네. 깜짝이야. 말 좀 잘해. 그 친구가 연구하는 게 미술사 연구 주제가 뭐냐면 그 화가가 일본에 있는 자기 사람들하고 자기 친구들 많은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얘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프랑스라는 이방인 이국의 땅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냥 사적으로 주고받던 편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SNS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SNS 다 털립니다. 좋은 사료 덕분에 손이상 선생이 잘 연구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말했죠. 작년 여름 이후로 세상이 싫고 다 피곤하다는 언론인들이 늘어났다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위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안은 이런 위안은 매우 꼰대적인 위안입니다. 다 힘들었다.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시작할 마무리합니다. 355회였습니다. 교수님 피드랑 윤석열이 듣고 있었고요. 손지상 선생 나중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BWK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